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원예생명공학과에서 진행하는 수학 후 생리학 수업의 일부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예습 및 복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료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작성한 수업 자료를 AI가 더빙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학 후 관리는 작물이 수학된 후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세척, 선별, 등급화, 저장, 포장, 운송 등의 다양한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의 핵심 목표는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며 결과적으로 농업생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의 경우 수학 후 포장 및 저장 조건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약 20%에서 4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학 후 관리의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농산물의 신선도와 영양과 유지입니다. 수학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산물은 빠르게 품질을 잃게 됩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수학 직후부터 자연적인 호흡 활동으로 인해 영양소가 소모되고 품질이 저하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비타민c 뿐만 아니라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같은 항암 물질도 빠르게 감소합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를 지닌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부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될 경우 빠르게 분해됩니다. 둘째, 전세계적으로 약 14%의 식량이 수학 후 관리 부실로 인해 손실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손실률이 더 높습니다. 이는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 온도, 습도, 충격 등의 환경적 요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만약 수학 후 손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현재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기아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학 후 관리의 개선을 통해 연간 약 1,00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의 품질이 높아지고 손실이 줄어들면 시장에 더 많은 양질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에게는 이러한 관리 기술 도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후 관리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킵니다. 적절한 관리로 농산물 손실을 줄이면 물, 에너지, 비료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손실된 농산물이 부패할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80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일으킴으로 이를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 후 관리의 경제적 이점은 매우 큽니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어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더 신선하고 오래 지속되는 농산물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고품질의 포장 시스템을 도입하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손상을 방지하여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시장에서의 입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케냐에서는 냉장 저장 기술을 도입한 후 수학 후 손실을 30%에서 10%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특히 케냐와 같이 더운 기후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열대 기후에서는 고온과 높은 습도로 인해 농산물이 빠르게 부패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온 저장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냉장 저장 기술을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자동화된 포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쌀의 수학 후 손실을 20%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밀한 포장을 통해 작물의 손상을 줄이고 포장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실수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쌀과 같은 대량 작물에서 특히 중요한데 수작업 포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해 손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면 작물이 포장되는 동안 균일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며 포장 중 발생하는 충격이나 외부 오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곡류 사례에서처럼 수학 후 관리는 곡류에도 중요하지만 원해장물에서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해장물은 대부분 신선한 상태로 소비되며 수분 함량이 높아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저장 조건이 적절하지 않으면 빠르게 영양소를 잃고 품질이 저하됩니다. 반면 곡류는 수분 함량이 낮고 단백질과 지방의 주요 공급원으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원해장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상태로 전달되기 위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학 후 작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도와 상대습도, 조절된 대기조성 및 제어된 대기조성, 에틸렌의 부작용 감소, 수학 후 병리학, 수학 후 해충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간단히 요약하여 학습해 보겠습니다. 온도는 수학 후 작물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온도는 작물의 호흡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호흡률이 높을수록 작물의 부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호흡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며, TCA 회로의 호흡과 관련된 효소들은 온도에 의존적입니다. 따라서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호흡률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10도 상승할 때마다 호흡률은 2배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온 저장은 호흡률을 줄여 작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저장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0도에 저온에서 보관할 경우 20일 이상도 보관되지만, 실온에서는 3일 이내에 빠르게 부패됩니다. 이처럼 적정한 온도관리는 작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저장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대습도는 수확 후 관리에서 온도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요소입니다. 상대습도는 작물의 수분 손실과 시듬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적절한 습도는 수확 후 작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높은 상대습도는 작물의 수분 증발을 줄여 시듬을 방지하지만, 상대습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저장 중 곰팡이 및 병원균이 발생하기 쉬워 부패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습도에서는 작물이 건조해지고 수분이 빠르게 손실되어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추와 같은 아이프채소는 상대적으로 높은 습도에서 보관해야 시들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구마와 같은 뿌리채소는 너무 높은 습도에서 부패가 발생하기 쉬워 적정 습도에서의 보관이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포장지가 참외의 신선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갈변 및 부패 정도를 낮추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MAP라고 불리는 조절된 대기조성 기술은 작물의 저장 중 대기 중 가스 농도를 조절하여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품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은 주로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가스 조성은 작물의 호흡률을 줄여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와 같은 과일은 조절된 대기조성을 통해 호흡활동이 억제되어 신선한 상태로 더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즉 CA 저장, 의은 대규모 저장고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저장고 전체의 가스 농도를 제어하여 작물을 장기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저장고 내부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작물의 호흡과 성숙을 억제합니다. 주로 사과, 배, 감귤류 등 장기 저장이 필요한 과일에 사용되며, 오랜 시간 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CA 저장은 대규모 창고나 냉장고에서 주로 활용되며, 연중 수요에 맞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CA 기술은 컨테이너에도 활용되는데, 장거리 운송에서 작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컨테이너 내부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여, 운송 중에도 작물의 호흡률을 낮추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수출이나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며, 바나나, 포도, 딸기 등 쉽게 부패하는 신선 농산물의 장거리 운송에 많이 활용됩니다. 에틸렌은 작물의 성숙을 촉진하는 중요한 식물 호르몬으로, 특히 호흡급등형 클라이막테릭 과일과 비급등형 넌클라이막테릭 과일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호흡급등형 과일은 수확 후에도 에틸렌에 의해 호흡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수확 후 성숙이 계속 진행되는 과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사과, 바나나, 토마토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들 과일은 수확 후에도 에틸렌이 분비되면서 성숙이 지속되는데, 에틸렌 농도가 높아지면 성숙 속도가 더욱 빨라져 부패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에틸렌의 영향을 받아 수확 후 빠르게 익고, 저장 중 에틸렌 농도가 높으면 노화와 부패가 가속화됩니다. 반면, 비급등형 과일은 수확 후 성숙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에틸렌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과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딸기, 포도, 체리 등이 있으며, 이들 과일은 수확 후 에틸렌의 분비가 크지 않고 성숙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러나 에틸렌이 여전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급등형 과일도 적절한 에틸렌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에틸렌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1MCP, 즉 원메틸사이클로프로펜과 같은 에틸렌 수용체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MCP는 에틸렌 수용체에 에틸렌보다 높은 친화력으로 결합하여 에틸렌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에틸렌 수용체가 차단되면 에틸렌에 의해 활성화되는 여러 유전자들의 발현이 억제됩니다. 이 유전자들은 세포벽 분해, 염록소 분해, 식물 화학물질의 분해와 같은 작물 성숙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1MCP는 에틸렌 수용체와 결합하여 에틸렌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호흡급등형 클라이맥터릭, 과일의 성숙과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의 에틸렌을 처리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MCP를 적용하면 에틸렌 수용체가 차단되어 성숙과 부패 속도가 늦춰지며 저장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작물의 저장기간을 늘리고 품질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2002년에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되어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농산물의 유통기한을 크게 연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호흡급등형과 비급등형 작물 모두에서 적절한 에틸렌 관리는 필수적이며 이는 작물의 신선도와 품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확 후 병리학은 작물의 저장 중 발생하는 다양한 병원균에 의한 손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장고는 일반적으로 어둡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작물은 곰팡이와 세균에 의한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감귤류는 저장 중 페니칠리움 디기타툼과 같은 곰팡이로 인해 쉽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 이 곰팡이는 주로 녹색 또는 파란색 곰팡이를 형성하여 감귤류의 표면을 오염시키고 저장 중 품질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곰팡이는 특히 온도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 쉽게 번식함으로 저장고의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항균제와 통풍 시스템을 사용하여 저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병원성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참외의 경우 노란색 과피와 흰색 과골의 표면, 왁스 농도와 큐티클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흰색 과골 부분에서 질병이 더 쉽게 발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식물의 구조적 특징이 질병 발병 및 감수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체류의 구조적 특성과 저장 환경을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질병 관리와 저장 기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확 후 곤충학은 저장 중 곤충에 의한 피해를 연구하는 분야로 수확 후 작물의 품질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곤충은 저장된 작물에 침입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나 세균의 침입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와 같은 신선한 채소에서 애벌레가 발견된 사례는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농산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저장고 관리가 부실하거나 포장 상태가 불량할 경우 곤충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수확 후 관리에서 온도, 습도, 에틸렌, 조절된 대기 조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작물의 품질과 저장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원 MCP와 같은 기술이 성숙과 부패를 지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작물의 특성에 맞춘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다가오는 수업 시간에는 수확 후 저장 중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당도계, 경도계, 색도계, 저울 등의 기구 사용법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주의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측정 도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 처리하는 방법 또한 알아볼 예정입니다.